농협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한 법농협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 유관순 체육관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전국의 농축협 임직원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심동덕 2019 법농협 한마음 전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취임 3년간 임직원과 함께 쌓아온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지속경영 성장과 농업농촌 지원 확대를 위한 임직원들의 결의를 다시고자 마련됐는데요. 2019농협 새로운 역사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김병원 회장은 지난 3년간 농가소득 증대와 농협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 관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앙회와 농축협 임직원 모두가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합심해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5천명이 함께 이런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회장님 오늘 강연 굉장히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5천만 원 달성 시대를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현장에서 함께 할 것이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